아 진짜 언제까지 한 번 근무해야 돼 중이야! 어? 어 현정이 내 부모 딸? 내가 긴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이쪽은 내 사촌동생 그리고 이쪽은 내 남편 안녕하세요 형부 그 형사가 형부였어? 설마 걸린 거 아니겠지? 어디에 이렇게 두근대지? 저 잡으면 형부도 접혀갔다 혹시 돈 가져갔어? 돈? 무슨 돈? 우리 일해도 될까? 아까 일은 실수한 거 같아가지고 너 수정이 아니야? 어? 제니야 너도 나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나도 다른 여자 좋아할 수 있잖아 뭐 성인 민주주의를 끝목합하잖아 사실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